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박교락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그들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이 조만간 그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4월 1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자제시켰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한 입장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특히 미 의회에서는 행정보다 더욱더 강한 압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미 의회는 현재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보를 미국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8일에 미국으로 가서 비건 대표를 만납니다만 그 성과가 낙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대화의 촉진자, 중재자라면서 기존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더욱더 불안해하고 정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한국군의 군기이완 사태입니다.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일부 실리콘 지민으로 군의관들이 출군을 조작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무단이탈을 하고 또 휴대폰을 상당히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군대가 이렇게 회의돼서는 조금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북한의 자유조선은 지난 3월 1일에 자신들이 임시정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2월 22일에 있었던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침입을 주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몇 사람들의 인사들이 침입을 해서 전광석과 같이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탈취해서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용호 전 북한 영국 공사는 그 사람들이 북한 평양과 각국에 있는 대사관을 연결하는 암호 프로그램을 절취했을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북한 정부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자유조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아드리안홍과 같이 일부 인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활동은 북한의 인권개선 또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면서 이들이 최종적인 성공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한미연합으로 실시하던 해병대 상륙작전 쌍용훈련과 공군의 맥스 썬더 훈련이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훈련들은 대부분 전부 한미연합으로 실시했습니다. 쌍용훈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규모 강습 공격함이 참가해서 상당히 위험으로 뽐냈었고요. 맥스 썬더도 F-21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종의 전투기들이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규모도 줄어들고 그만큼 한반도에 대한 전쟁 억제 또는 방어태세도 약화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아시지만 이미 봄에 실시하는 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폐지됐고요. 여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UAPG 연습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모의 훈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컴퓨터 모의 훈련을 하면서 최근에는 반격 단계는 생략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격 단계가 생략되면 그 미 증원군이 오는 계획을 제대로 시행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조기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억제 또는 방어태세가 굉장히 약화되고 이것이 북한한테 상당한 오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 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현재가 상황, 현재가 괜찮다고 해서 계속 약화된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게 좀 더 확실한 대비태서를 강구하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